안녕하세요. 육아망 커머스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이들이 최근에 감기로 힘들어해서 밤낮 없이 육아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사실은 요즘 육아도 장비빨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집에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템이 있으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가족이 최근에 새롭게 사용하게 된 꿀템 에어원 JMW 드라이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지 함께 열어보고 실제 사용하는 모습들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보여드리는 이 에어원 JMW 드라이기는 전국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이나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필터폼이 삽입되어 있어서 먼지 유입이 방지되고 오래도록 처음과 같은 바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BLDC 모터 헤어드라이어 및 프리미엄 헤어기기 브랜드로 고속 회전으로 강한 바람을 생성하고 높은 효율과 적은 소음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수면이 길 뿐만 아니라 브러쉬가 없어서 인체에 해로운 카본 유해 물질이 미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 말릴 때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드라이기를 사용하다 보면 뜨겁다고 아이들이 도망다니는 경우도 참 많은데 이 제품은 모터와 히터를 독립적으로 개별 제어가 가능한 제품이라 여기 이 쿨 버튼만 한 번 눌러주면 바로 냉풍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냉풍이라고 해도 살짝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기도 많은데 이건 미열이 전혀 안 느껴져서 아이들이 도망다니지 않고 이렇게 머리를 빠르게 말려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하고 나서는 손목이 정말 많이 약해졌는데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손목도 안 아프고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런칭 프로모션으로 한정수량 거치대 세트도 증정받아서 보관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요. 2021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헤어드라이어 붐은 4년 연속 수상한 제품인 만큼 장점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서 드라이기 새로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네요. 엄마 있지야 TV 오늘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꿀템 에어원 JMW 드라이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에는 무거운 드라이기를 들고 머리를 말리는 게 손목에 무리도 많이 가서 조금 부담이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가볍고 성능도 좋아서 아이들 씻기고 자주 사용하더라도 부담이 안 가서 참 좋더라고요.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있거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마 있지야 TV 엄마 있지야 TV